안녕하세요 통학각 레이스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코스 한종철입니다 통학각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종철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상은 2022 개정 통학각 기초탄탄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아무래도 이 통학각에 대해서 최근에 학부모님, 수험생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통학각의 학습의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저는 연세대 통학각 교육 석사를 졸업했고요 꽤 오래전부터 무라생지를 골고루 강의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99년에서 12년까지는 무라생지를 골고루 강의하다가 제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BS와 같이 현재는 제가 메가스터드에 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명과학 강사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학각 시대가 열리면서 26년까지는 생명과학과 통학각을 병행해서 함께 강의를 하다가 이제 27년이 되면 생명과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또 화학과 같은 과목의 구분이 없어져요 수능에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통학각만 강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탄탄 OT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통학각 관련된 영상을 처음 찍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한종철 선생님 페이지에 들어가서 메가캐스트 코너에 들어가면 개정통학각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과 통학각의 학습법을 꼼꼼하게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좀 더 학습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수강 대상으로 이제 옮겨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개정통학각 기초탄탄이라는 입문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수강 대상의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눈치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통학각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기초탄탄 강좌를 듣는다라는 것은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과학이론의 기초, 어려운 내용과 복잡한 용어 일상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현상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 그리고 나서 필수개념을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중등과학의 내용을 복습을 하는 걸 수강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왜 중등 내용을 얘기하느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통학각의 꽤 많은 부분이 중등과학과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중등과학의 내용을 복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학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학습의 목표, 필수개념을 빠르게 정리하고요 중학각의 내용 복습과 그리고 기초 개념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복습한 마음으로 이해 위주로 들으시면 돼요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이해 그러면 과연 통학각에서 통합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나 질문이 들죠 우리 피디님한테 한 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가끔씩 이제 다양한 수능 강좌에서도 피디님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건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에게도 드리는 질문이겠죠 피디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학에는 이런 크게 4개의 분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에서는 이 과학을 통합과학이라고 할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물화생지를 모두 배우니까 자, 결론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다 배우니까 통합과학 아닌가? 그런데 우리 피디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물화생지를 다 배운다고 통합과학이면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되지 왜 통합이라고 할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래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통합과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통합과학은 처음 생겨난 용어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통합과학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강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통합과학은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기존의 통합과학은 한 권의 책이었다면 개정통합과학은 두 권으로 나뉘고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 1 1학년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의 통합과학은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과학의 기초와 과학과 미래 사회라는 두 개의 단원이 추가되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각각의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제가 질문의 형식으로 해볼게요 통합과학에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화생질을 모두 배운다 해서 통합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연 현상과 또는 갖게 되는 의문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단순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라는 특정 한 학문 분야만 갖고는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피디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피디님,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이것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 이 4개의 과목 중에 어떤 과목으로 어떤 학문 분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니까 아무래도 화학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럼 화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만 갖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질이 어디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의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학문 분야만 갖고는 설명하기 힘들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많은 과학 과목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등과학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나눠서 단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통합과학이라는 고등과학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단원에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섞여 들어있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지 과학탐구 영향에서 어떤 도구적 언어를 쓰느냐 일상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에서 배워요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단원에서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 세 번째 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를 답을 알려주는 단원이 변화와 다양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가 바로 환경과 에너지에서 다루는 내용이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힘으로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면 되겠는가 라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과학과 미래 사회에서 얻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배운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된 의문, 현상들에 대한 답을 얻는데 물화생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종합하여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통합과계원의 세부 내용을 실제 보면 제가 이걸 다 꼼꼼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물질의 규칙성 이 세상의 물질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하는 그 단원에서 단순히 화학만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적 지시도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 측면에서는 단순히 지구과학 측면에서만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요소로도 설명이 함께 어우러져야 적합한 원리적인 이해가 된다는 거지 통합과학은 그래서 단순히 물화생지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피님한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통합과학에서 통합은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 피님이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속에서 답해 주신 걸 제가 예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합과학은 단순히 물화생지를 모두 배운다가 아닙니다 통합과학은 앞선 6개 단원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물화생지를 통합하여 이 모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등과학 내용의 복습과 가장 핵심적인 기초, 개념 그리고 앞으로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연계되는 내용들을 이 기초탄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통합과학에 필요한 필수 개념 정비를 목표로 해서 총 22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거기서의 핵심적인 꼭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알기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둘,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를 좀 더 친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도록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총 22강 중에 1강에서 3강까지는 물질을 구성하는 데 이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해서 원소, 원자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 원소, 원자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원소들의 규칙성을 통해 만들어진 주기율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4, 5강에서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온 분자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화학적 표현 방식을 공부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산화, 환원과 더불어서 총 6강에서 9강까지는 사실 이 중학교 때는 화학 반응을 배우긴 해 근데 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만 배우지 화학 반응의 종류까지 배우진 않거든 근데 이 통학각에서는 화학 반응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단어를 고등과학에서는 킬러 파트라고 하는데 통학각에서 킬러 파트에 손꼽는 게 바로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에요 이거는 바로 본 통학각 개념이 들어가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탄탄에서 제가 알기 쉽게 핵심적인 부분을 미리 선행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학 파트로 넘어가서 10강에서 13강까지는 힘과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부분은 꽤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14강에서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정기적 파트에서 오매법칙과 전자기유도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게 통학각에서 전자기유도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전자기유도는 개념적인 원리를 이해하기가 꽤 어려워요 이것도 일종의 킬러 파트입니다 이 부분 미리 선행조락상으로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앞에서 통학각은 단순히 물, 화, 생, 지를 모두 배우는 게 아닌데 왜 기초탄탄에서는 화학 파트, 물리 파트 이렇게 나눠서 강의하려고 해? 이런 의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통학각을 공부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죠 이 기초탄탄의 강자가 근데 중등과학은 통학각 다르게 중등과학은 물, 화, 생, 지를 단원별로 나눠서 배워요 그래서 이 기초탄탄은 중등과학과 통학각의 진검다리로 여러분들의 통학각의 학습의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등과학에서 학습했었던 그 구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물리와 물, 화, 생, 지 파트를 나눠서 그게 여러분들이 친숙하니까 그럼 이 기초탄탄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통학각의 기본 토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배경식 삼아 이제 통학각에서는 진짜 통학각을 하는 거지 어떤 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탄탄에서는 물, 화, 생, 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학에서는 15, 16강에서는 세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기관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 물질 교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런데 이 파트는 생명과학은 용어가 매우 생소해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이해, 정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17, 18강에서는 염색체 DNA 유전자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실제 우리 몸에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런 단백질들이 우리 몸 속에서 다양한 형질들에 관여해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서의 어떤 형태, 성질, 다양한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 어떤 과정과 원리를 배워 여기서도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걸 정리하고 이해해 보는 게 학습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19강, 20강에서는 지권에 변화했다는 다양한 지각변동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통학과학에서는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추가됩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통학과학습에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21강에서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해서 익숙한 표현이죠 이거는 우리가 1개업에서 많이 들으니까 지구의 수리난,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 또는 요즘처럼 극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강에서는 태양계가 포함된 우리 은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주 팽창과 관련된 빅뱅, 정상우주론 이런 차이점들을 공부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허블의 관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2강까지의 전반적인 강의 구성을 소개해드렸고 이러한 기초탄산 강좌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통학과학의 기초가 되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풀의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개념의 학습과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주로 중점을 넣어서 강의와 교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취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준다면 좀 더 효과적이면서 알기 쉬운 강의 수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용어 이해, 개념 확인 이런 구성으로 교재 구성과 강의를 짜봤고요 한 번의 강의 숭학으로 통학과학습의 기초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의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T님 어때요? 통학과학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정말 이해가 가요? 여러분도 이해하시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캐치프레이즈, 노크태체 노력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 노력에 꾸준함과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가 더해진다면 내심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수능 통학과학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끊임을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찾아뵐게요 통학과학 화이팅! 2강에서 찾아뵐게요